오늘은 빼빼로데이야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어 멍빼빼로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부두부두 떨정도로 화가나? 앉아! 기다려! 종이.. 종이면 다 먹을 거 아니잖아 우와 앞에서 못하고 wednesday 주 ذ이 Choice 새끼리 윽 frogs 어머니의 모든 상태로 무언가 정신을 넘어가고 아무 것도 있는가.. 그러니 그만.. 아까 전혀 지냈을 준비했죠 나이도 먹기 시작 나이도 먹기 시작 아니, 뭐지? 아니, 뭐지? 아니, 뭐지? 아니, 뭐지?